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반격풍입니다.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When the Boat 투표가 was announced 수동으로 썼죠? announced 되어졌을 때 발표 나의 brain은 두뇌 어 이상하게 들어가죠? 두뇌가 just would not work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? 자 월크아웃은 did not work out would not work out 작동하지 않았는데 the right percentage 올바른 % % 비율이죠. 어떤 비율이냐면 to discover 앞에 나오는 % 수식해지는 효용사 영법으로 잡으면 됩니다. 발견 하는 %를 알아낼 수가 없었어. whether 인지 아닌지 목적으로 되겠죠? whether 자 의문사 손으로 잡고요. had 우리가 가졌는지 아닌지를 necessary 필요한 자 3분의 2 다수 1분의 2 가수 다수를 내가 3분의 2가 넘어야지 이기는 거죠. 지금 다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었어. 내 머리가 굳었어. 지금 완전 쫄아서 자 then 그리고 원이 주어죠. 원 오브 더 테크니션스 테크니션스는 기술자 기술자 중에 한 명이 turned to me 등 돌리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 위드 모와 함께 빅 스마일과 함께 커다란 미소와 함께 어디에 온 얼굴이죠 스페이스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원 오브 더 테크니션이요. 기술자 중에 한 명이 말했어 You got it. 너 이겼어. You got it. 얻었어. 승리를 얻었단 말이였죠.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 그 순간이 말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자 카메라 아웃사이드 삽입절입니다. 자 카메라스가 밖에 있던 카메라들이 took over 떠맞다 또 맞을래? 떠맞다 떠맞다 막 밀려왔단 말이였요. 자 그리고 자 out there 삽입절 in the are 또 삽입절 그러면 마당 밖에 there was 유도보사 단수 썼죠. 자 was 때문에 there was a scene 거기에 장면이 있었어. 장면 자 어떤 장면이냐면 of joy 기쁨의 장면 자 어떤 거의 넘어서는 그러면 넘어서는 믿음 을 넘어서는 믿음을 넘어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었던 뜻이겠죠. 그 다음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카메라들이 came back 돌아왔다 to는 어디로 나타내죠. 전체사 those of us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who는 일반주어 복수로 잡았기 때문에 those who were 들어갔어요. 복수동사 여기서 복수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럼 우리들은 월 복수에요. 자 in the studio 스튜디오 안에 있었어 자 나는 managed to managed to 우리가 겨우 할 수 있었다 그럼 겨우 overcome 극복 할 수 있었다 managed to 뒤에도 동사에 원형 씁니다. 자 나의 urge 충동 충동인데 to burst into tears 할 충동이죠. 스튜디오 부정사에 또 형용사용법 썼네요. 자 burst into tears 는 눈물을 터뜨리다 눈물을 터뜨리라는 충동을 참았어. 쪽팔리니까. 그 다음 나는 express 됐어요. 표현 했다 동사고요. 자 나의 기쁨과 delight 첫번째 목적으로 자 나의 기쁨과 joy joy도 기쁨이고 delight도 기쁨인데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아이 귀찮게 하네요 맞죠 어떤 기쁨이냐면 that after all these years 이건 또 삽입절이죠. 이렇게 묶어 볼게요 삼각형으로 모든 이란 연도 후에 자 that 접속사로 잡아주고 여기서는 this had happened 에도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. 자 이것이 일어났었던 이전에 이것이 일어났던 말은 발표 이전에 승리했으니까 대각으로 잡았어요. 자 이런 승리가 일어났던 것에 자 그리고 my thanks는 여기서 또 두번째 목적으로 잡으면 됩니다. 여기서 자 여기서는 나는 표출했어 내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을 첫번째 그리고 나는 표출했어 나의 고마움을 표출했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 two는 또 전체사 누구에게겠죠. 내 daughters 딸들 자 그리고 my family 가족인데 who had shared 도 해서 업법 주의해야 되겠죠. 이전부터 캠페인 기간 내내 shared 했었던 공유 했었던 자 인더 스트러글은 고난 속에서 고난 아니고 고난 속에서 솔로 너무나 오랫동안 자 그래서 느낌상 딸들 나오고 이런거 보니까 오바마 할 수도 있지만 요새 최근에는 또 우리 노랑머리 아저씨일 가능성이 높죠 이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좀 분위기상 자 오버 저희도 오바 했죠. 너무 기뻐지고 3일도 흥분낸거죠. 지금 자 그리고 야 얘 지금 춤출 시기가 아니야. 이 아저씨 돼가지고 우리 전체가 지금 힘든데 지금 아 얘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네요. 하여튼 분위기 파악 못하는 빅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투표 승리 직후 기쁨